Git 클라이언트 설치 소스코드 버전관리 형상관리 Git은 소스코드 버전관리 도구이고 소스코드 형상관리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소스코드 버전관리 소스코드 형상관리 비슷한 개념인데 버전관리보다 형상관리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즉 형상관리 개념에 버전관리가 포함이 돼요 버전관리를 하면서 그 외에 뭔가 규칙, 절차, 정책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한 게 형상관리예요 그래서 소스코드 버전관리 도구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구성이 되는데 개발 PC에 Git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제 서버, 별도의 서버를 또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스코드 변경 내역이 Git 서버에 저장이 돼요 보통 서버로는 우리가 GitHub을 사용하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Git 클라이언트, 개발 PC에 Git 클라이언트가 설치되면 돼요 윈도우즈용 Git 클라이언트는 이게 장점이 기본 유닉스 명령 실행 파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유닉스 명령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가 첫 번째 유닉스 명령이고 아 참 첫 번째 Git이고 두 번째 유닉스 명령 유닉스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Git 클라이언트가 딱 좋아요 간단한 유닉스 명령 실행 파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Git 서버를 따로 구축할 수도 있지만 보통 GitHub 사이트 서버를 이용하면 되고 이 말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다들 거의 대부분 아주 정말 고수들은 리눅스에서 작업을 해요 개발 작업을 리눅스에서 해요 리눅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트북도 보통 리눅스 노트북 아니면 맥북 들고 다니고 왜냐하면 맥 운영체지도 유닉스 계열이라서 유닉스 명령에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유닉스 명령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 가면 서버가 리눅스일 거야 그래서 리눅스에 여러분이 개발한 프로젝트를 리눅스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큰 회사는 이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따로 있긴 한데 그렇지만 개발자는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개발자들도 서버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실력 있는 개발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의 첫 번째 목표가 Git Git으로 소스코드 버전 관리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닉스 명령 내가 개발한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유닉스 서버에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기에는 그 윈도우 사용 Git 클라이언트가 딱 좋죠 기본 유닉스 명령 실행 파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다음 줄바꾼 문자 텍스트 파일을 입력할 때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탭 문자가 텍스트 파일에 입력이 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줄바꾼 문자가 텍스트 파일에 입력이 돼요 그런데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될 때 당연히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진수로 저장을 하죠 메모리도 그렇고 디스크도 그렇고 이진수로 저장을 하는데 A문자의 ASCII 코드는 65예요 이건 십진수로 적었어요 65 문자 하나하나마다 그 문자에 할당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수 숫자로 저장해야 되니까 텍문자의 ASCII 코드는 9예요 그 다음에 공백문자의 ASCII 코드는 32고 이런건 일치야 그런데 줄바꾼 문자가 문젠데 유닉스 운영체제의 줄바꾼 문자는 문자 하나고 ASCII 코드 10이에요 이 문자를 이 문자의 이름은 탭 스페이스 문자 이름이 있잖아 탭 탭도 이거죠 TAB 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줄바꾼 문자도 ASCII 코드 10 이 문자에도 이름이 있는데 line feed 이게 이름이에요 디스크에 저장된 유닉스 텍스트 파일에 줄바꾼 위치에 ASCII 코드 10 문자가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줄바꾼 문자는 두 개예요 문자가 두 개가 한 쌍으로 줄바꾼 문자 역할을 하는데 ASCII 코드 13 10 두 문자가 한 쌍으로 줄바꾼 문자 역할을 해요 여기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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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0 두 문자가 한 쌍으로 줄바꿈 문자를 역할을 하는데 이 문자들의 이름은 ASCII 코드 13, 13 문자 이름은 CR, 캐리지 리턴 그 다음에 10 문자 이름은 라인 피드,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이 두 문자가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운영체제의 텍스트 파일은 디스크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의 줄바꿈 문자 줄바꿈 위치에 ASCII 코드 13, 12 문자가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맥은 맥도 하나인데 얘는 또 13 에요. 그러니까 유닉스는 10, 맥은 13, 윈도우즈는 13과 10 이래요 줄바꿈 문자가. 이 벽업도 아닌데 통일을 안하고 지들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운영체제가 유닉스니까 유닉스의 줄바꿈 문자 체계를 다 따라갔으면 좋은데 다 똑같이 안하고 왜 다 똑같이 안았냐면 지금이야 지금이야 운영체제가 이렇게 대세가 통일됐지만 사실 윈도우즈 이전에 MS-DOS가 있었고 MS-DOS가 발튼해서 윈도우즈가 된 건데 MS-DOS나 맥이나 이런게 만들어지던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춘추전국시대 그러다가 이제 다 경쟁에서 도태되고 유닉스, 유닉스 중에서도 다 죽고 리눅스가 살아남았지 유닉스도 유닉스 계열도 굉장히 많은 유닉스 자잘한 운영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망하고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저 맥OS, 맥OS도 유닉스 계열이라고 그랬죠. 맥OS랑 저 리눅스만 살아남았지. 아무튼 이렇게 줄바꿈자가 운영체제마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팀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똑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누구는 맥북 사용하고, 누구는 리눅스 노트북 사용하고, 누구는 윈도우즈 노트북 사용하고 이래버리면 서로서로 입력 만든 텍스트 파일, 소스코드 파일의 주바꿈자가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프로젝트 팀원들의 운영체제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렇죠. 학생들 보면 몇몇은 맥북 들고 다니지. 리눅스 노트북 들고 다니는 학생은 정말 드문데 있기도 해요. 나는 리눅스 공부하고 싶다라는 어떤 학생이 있었고 노트북도 운영체제 없는 노트북 사다가 리눅스를 설치해서 리눅스 공부하면서 리눅스 노트북 들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이 이제 회사 취업도 잘 됐어요.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튼 팀원들의 운영체제가 다 다르다면은 줄바꿈 문자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긋 클라이언트 설치할 때 이 줄바꿈 문자 관련 세팅이 이거 설정이 이거예요. 체크아웃은 버전관리 저장소에서 소스코드를 꺼낸다. 이게 체크아웃이고 체크인 이건 소스코드를 버전관리 저장소에 등록을 한다 이거예요. 체크인은 아니라 커밋. 커밋은 등록. 저장소에 소스코드 버전을 등록하는 게 커밋. 그 다음에 꺼내는 게 체크아웃. 체크아웃 할 때 윈도우즈 스타일 줄바꿈 문자로 변환해서 꺼낸다. 커밋. 저장할 때는 유닉스 스타일 줄바꿈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한다. 왜냐면 그 서로서로 다를 때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면은 운영체제가 팀원들의 운영체제가 서로서로 다르다. 하나로 통일하자. 그러면 유닉스 스타일로 통일하는 것이 이게 매우 적절해요. 왜냐면 실력있는 개발자들은 다 리눅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 다음 체크아웃 에즈 이스. 그냥 변환 안하고 체크아웃 할 때는 그냥 변환 안하고 꺼낸다. 그 다음에 커밋. 저장할 때는 유닉스 스타일로 바꿔서 저장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은 자연스럽게 저장할 때는 유닉스 스타일로 저장이 되고 꺼낼 때는 그냥 꺼내니까 모든 팀원들이 유닉스 스타일의 유닉스 줄바꿈 문자 소스코드를 사용하게 되겠지. 왜냐면 저장할 때는 유닉스 스타일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꺼낼 때는 그냥 변환 안하고 있는 그대로 꺼내니까 유닉스 스타일로 꺼내시죠. 그 다음에 체크아웃 에즈 이스. 커밋 에즈 이스. 저장할 때나 꺼낼 때나 변환 안한다. 그래서 팀원들의 운영체제가 똑같다. 그럼 이거 셋 중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똑같다. 그럼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는데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사용하면 되겠네. 꺼낼 때도 변환 안하고 저장할 때도 변환 안한다. 팀원들의 운영체제가 다 똑같다면. 팀원들의 운영체제가 다 좀 다르다. 누가 맥북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걸 권장해요. 왜냐면 유닉스 스타일로 통일해라 이거죠. 이거나 이걸 권장해요. 운영체제가 다 동일하다. 그럼 이걸 사용하면 되고 운영체제가 다르다. 그러면 유닉스 스타일로 통일하자. 이거. 왜냐하면 Git 저장소에 저장할 때 유닉스 줄바꿈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이 관례이다. 관례에요. 이것도 꼭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많은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구는 유닉스 줄바꿈 문자도 잘 인식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Eclipse 랄지 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도구를 사용하게 될 텐데. Eclipse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 C 배울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죠.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달라요. 얘네들 이런 여러분이 인텔리제이도 그렇고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개발도구들은 유닉스 줄바꿈 문자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 다 잘 인식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좀 기능이 좀 별로 없는 좀 덜 떨어진 메모장 같은 거. 윈도우즈 메모장 같은 경우는 줄바꿈 문자를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거에다 코딩 안 하잖아. 여러분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코딩하는 그런 개발도구들은 다 줄바꿈 문자 잘 인식하니까.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유닉스 타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옵션이 적절하다. Git 클라이언트 설치. 자 여기서 여기 들어가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이거 클릭하면 되고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 실행해서 설치 진행하면 되고 여기서 넥스트 여기도 그냥 넥스트 여기도 그냥 넥스트 여기도 넥스트 여기서 그 Git으로 버전을 Git 저장소에 버전을 등록할 때 그 버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야 돼요.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에디터를 뭘 사용할 거냐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것저것 고를 수 있는데 나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추천해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그 윈도우스 메모장 메모장은 한글 이름이고 그게 영문 이름은 노트패드에요. 윈도우스 노트패드는 아까 말한 대로 기능이 너무 좀 부족한 프로그래머가 쓰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텍스트 에디터에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바로 프로그래머용 메모장이다 라는 걸 표방하고 윈도우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에디터인데 아무튼 그 좀 프로그래머용 텍스트 에디터라면 뭐든 좋아요. 윈도우스 기본 노트패드, 기본 노트패드 메모장만 아니면 돼요. 난 이걸 추천하고 아니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론트엔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괜찮고 그 다음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인데 이 아래에 이걸 선택해야 돼요. 자 이게 기본 브랜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선택하는 화면인데 아직 그 Git 브랜치가 무엇인지 아직 안 배웠죠. 곧 배울 거예요. 브랜치 어쨌든 지금까지 Git 브랜치의 기본 브랜치의 이름은 마스터였어요. 마스터 이게 뭐 주요 브랜치다. 가장 중심이 되는 주요 브랜치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라는 걸 썼는데 이게 요즘 그 뭐 PC POLITICAL CORRECT인가 아무튼 그런 운동이 있죠. 그래서 이 마스터라는 단어가 마스터 슬레이브 노예제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마스터 대신 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 그래서 GitHub이 우리가 그 Git 클라이언트는 지금 설치하고 있고 Git 서버는 GitHub 사이트를 사용할 건데 그 GitHub 사이트에서 작년까지는 마스터 브랜치라는 이름을 썼는데 올해부터 메인 브랜치라는 이름을 GitHub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스터 대신 메인을 써야 돼서 메인 기존에 마스터라는 이름 그대로 쓸 거냐 메인 쓸 거냐 그걸 선택하는 건데 메인 쓰겠다 이거예요. 기본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하겠다. 이게 뭐 미래 트렌드니까 뭐 미리부터 따라갈 수 있는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옵션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 가운데를 선택하면 돼요. 뭐냐면은 Git 이게 Git 클라이언트니까 Git 명령하고 아까 Git 클라이언트를 Windows용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Git 명령과 Git 명령 실행 파일 그 다음에 간단한 유닉스 명령 실행 파일들이 설치되는데 이런 Git 명령 간단한 유닉스 명령을 어디에서 사용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Windows 명령 프롬프트 기존의 Windows 명령 프롬프트죠. 그 다음에 Git 클라이언트를 깔면 이것도 설치가 돼요. 이게 이건 Windows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 프롬프트고 이건 간단한 리눅스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 프롬프트예요.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거 Windows 이름이고 정확한 그 전산 쪽에서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쉘에요. 쉘. 껍질. 쉘. 이게 Git 이건 Windows 명령 프롬프트고 이건 Git 배쉬 쉘이라고 불러요. Git 배쉬 쉘. 이 창의 이름은 터미널이야. 이거 흔들면 다 닫혀요. Windows 기본기 10에 있는 이 창 이 창의 이름은 터미널 창이라고 불러요. 터미널 창. 터미널 창이고 이 창에서 실행되는 이 하얀색 글자들이 출력이 되는 명령을 입력하면 명령이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Windows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여기서는 쉘. Git 배쉬 쉘. Git 배쉬 쉘. 배쉬 쉘. Git 명령을 지금 얘를 이 Git 클란트를 설치하면 Git 명령도 설치가 되는데 Git 명령과 유닉스 명령이 설치되는데 Git 명령하고 유닉스 명령을 어디서 사용할 거냐 Use Git and Git use Git from Git 배쉬 여기서만 Git 배쉬 쉘에서만 Git 명령과 유닉스 명령을 여기서만 사용하겠다 여기서는 긴 명령도 사용 안하고 유닉스 명령도 사용 안하겠다 그거고 이게 저 위에 중간은 Git 명령은 여기서도 사용하겠다 Windows 명령 프롬프트레스도 Git 사용하고 당연히 여기서 즉 세 옵션 다 세 옵션 다 다 똑같은 건 뭐냐면 Git 명령도 그렇고 유닉스 명령도 그렇고 여기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뭘 선택하는 거냐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사용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옵션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명령은 Git 명령은 여기서도 사용하겠다 세 번째 명령은 여기서 긴 명령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긴 명령도 사용하고 간단한 유닉스 명령도 사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긴 명령 정도는 사용하는 게 좋지만 간단한 유닉스 명령도 여기서 사용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간단한 유닉스 명령은 여기서 사용하는 게 나아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긴 명령만 사용하고 간단한 유닉스 명령은 여기서 사용 안 한다 그게 두 번째 옵션이고 이게 recommended 적용하는 데 돼요 지금 설명은 복잡한 거 다 기억 못 해도 좋고 이것만 기억해요 이건 중요한 전산 전산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 이런 명령을 직접 입력하는 이런 창의 이름은 터미널 창이라고 부르면 돼요 터미널 터미널 창이라고 그리고 이 터미널 창에서 실행되는 지금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을 입력 받아서 실행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의 이름이 쉘 쉘 이라고 유닉스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아니 짠 윈도우즈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 쉘 에요 쉘 그래서 자 이 윈도우즈에서 이 쉘의 이름 이 쉘 실행파일의 이름을 알아요 cmd.exe야 윈도우즈용 쉘의 이름이 cmd.exe 이에요 근데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이 쉘의 이름은 bash에요 b-a-s-h 근데 지금 git에 같이 깔려 나온 거다 그래서 git bash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 이름은 bash야 지금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했더니 같이 설치됐다 그래서 git bash라고 부르는 거에요 원래 이름은 그냥 bash고 bash shell 그래서 리눅스 명령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bash shell에서 여러가지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에요 자 git bash shell 명령 프롬프트의 일반적인 명칭은 쉘이다 그리고 이눅스의 기본 쉘은 bash shell 이다 이 이름은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쉘을 구동하는 이런 창을 터미널 창 이라고 부른다 이게 전산 일반적인 전산 용어니까 반드시 모르면 너무 이상한 그런 전산 프로그래머라면 모르면 안되는 용어란 얘기에요 나머지는 그냥 next next 아 이거 아까 줄바꿈 이거 선택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를 다 유닉스 스타일로 통일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죠 자 이거 선택하고 next 여기도 그냥 next next 이것도 next 자 다 next에요 이제 남은거 선택할게 별로 없고 그냥 마지막으로 install 그러면 쭉 설치가 됐고 그 다음 설치하자마자 그 다음 해야 되는게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에요 이거 그냥 컨트롤 c 에서 이 git bash shell bash shell 에서 붙여넣는 건데 붙여넣는 단축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 paste copy paste 보이죠 paste 이렇게 쭉 실행이 되죠 이게 뭐냐면은 내 이름하고 내 이메일 어드레스를 git 클라이언트에 등록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git 저장소에 소스코드 버전을 등록할 때 이 소스코드 버전을 등록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름은 뭐고 이메일 주소는 뭐다 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자마자 이것부터 해야 되지 내가 누구다 라는 걸 밝혀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리눅스 명령을 배운다는 건 bash shell 에서 이런 저런 간단한 명령을 실행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그 디렉토리 폴더 같은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디렉토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폴더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디렉토리 혹은 폴더를 막 섞었을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 mkdir make 약자야 mk make directory의 약자에요 mkdir 디렉토리명 그 다음에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cd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명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 출력하기 ls 한칸 띄고 dash al 그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 이동하기 cd 한칸 띄고 땡땡 이 땡땡이 상위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땡땡 그 다음에 디렉토리와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몽땅 다 한꺼번에 삭제하는 거 rm 한칸 떼고 dash rf 한칸 떼고 디렉토리명 파일 삭제하기 rm 파일명 파일 복사하기 cp rm은 remove의 약자인 거 알겠죠 remove ls는 list의 약자야 ls는 list cp copy의 약자라는 거 짐작이 되죠 copy source 파일 한칸 떼고 새 파일명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요 그런데 cp 하고 source 파일명 한칸 떼고 대상 폴더명 대상 디렉토리명을 입력하면 이 파일이 이 디렉토리 안으로 복사가 되요 똑같은 이름으로 요거는 새 파일 이름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 pwd 그 현재 디렉토리 경로명을 출력해 줘요 해봅시다 지금 내가 어떤 디렉토리 있는지 pwd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가 여기란 얘기에요 pwd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 cd tilde 캐릭터 tilde 이 tilde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다 라고 보여주는데 tilde 라고 나왔죠 내 홈 디렉토리에 있다는 얘기에요 홈 디렉토리라는 건 뭐냐 그 사용자마다 디렉토리가 따로따로 이 디렉토리에서 니가 파일을 만들고 작업을 해라 라고 해서 사용자마다 리눅스는 유닉스는 사용자마다 디렉토리를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된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그 홈 디렉토리 경로명을 길게 이렇게 기억하고 입력하기 유치하느니까 tilde 문자만 입력하면 그게 홈 디렉토리로 뜻해요 cd tilde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혹은 cd tilde 슬래시 테스트 그럼 홈 디렉토리 아래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상위 디렉토리 이동은 cd 땡땡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치 또 지워야겠네 자 이제 아주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이니까 외워두기 바래요 이런 명령 이거 필기시험에서 이런거 시험 봐요 일단 파일 경로명 윈도우스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에는 디스크 드라이브 개념이 있죠 cd 이렇게 디스크 드라이브 개념이 있는데 리눅스에는 디스크 드라이브 개념이 없어요 유닉스에는 없어요 윈도우스에만 있는거에요 이게 그래서 윈도우스에 설치한 이 git bash shell 에서 git bash shell 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브명을 입력할 수 없어요 왜냐면 리눅스의 shell 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윈도우스에서는 c드라이브 밑에 pj 밑에 node1 뭐 뭐 뭐 밑에 hello1.j star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면 경로명을 이걸 bash shell git bash shell 에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드라이브명 이런식으로 입력 못해요 이렇게 폴더인 것처럼 루트 밑에 c드라이브 아니 c 폴더 밑에 pj 밑에 이렇게 폴더인 것처럼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git bash shell 에서는 이걸 기억하길 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로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명령 cd change directory cd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c드라이브 밑에 pj 밑에 node1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